11기와 2장입니다. 1절부터 14절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아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아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래서 나가더니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나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느니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오십 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있더니 엘리아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메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아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오늘 법문의 말씀은 엘리아의 승천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두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을 때 주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법문의 엘리아입니다 이 엘리아가 승천하는데 중요한 것은 엘리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들려올라갔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오늘 법문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 법문에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어쩌면 말씀의 중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아가 승천한 것만이 아니라 그 엘리아가 승천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이 그 앞으로의 일, 그 앞으로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중심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보기로 원하는데 엘리아가 승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황을 보니까 엘리아도 자신이 이제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계속해서 엘리아를 따라갑니다 이 엘리사가 누구였느냐 엘리아의 제자였자 또한 말을 하자면 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엘리아가 어디로 간다 너는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닙니다 나는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거머리 같이 붙죠 처음에는 길갈로 갔습니다 따라갑니다 여리고로 갑니다 따라갔습니다 요단으로 갔습니다 또 따라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엘리아가 어떻게 보면 반 포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의 모습이 기특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끈질김이 마침내 엘리아로부터 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시리라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구하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구하라라는 것은 그냥 내가 듣고 말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허락하겠다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엘리사가 엘리아에게 요청합니다 내게 능력이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당신에게서 역사하신 것보다 갑절로 내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깨닫습니다 엘리사의 그 인내 엘리사의 집요함 이것이 응답이 된 것이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구함으로써 얻은 사람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나한 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나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라고 했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개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개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끝까지 집요하게 붙들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기도에 응답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인내로써 얼마나 우리가 참 간절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다 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아니면 그만이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 참 힘들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녀의 간절한 기도 앞에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써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욱더 주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따라가세요 주님 찾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사가 성냥의 능력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당돌합니다 내가 갑절이나 달라 그러니까 엘리아보다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갑절이라는 것은 내가 두 배 받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으로는 이 갑절이라는 것은 장자의 몫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자가 갑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엘리아에게 갑절이나 달라 라고 했던 것은 내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자녀 영적 마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꼽하기 2가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이 가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의 역사가 당신의 삶에 또한 사역에 드러났던 것처럼 내 삶과 또한 사역을 통해서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배라는 말은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엘리아의 후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갑절이나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만 그래도 당신 했던 그 엘리아가 했던 사역만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나는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간구를 드렸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결코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자신이 원했던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간구도 이 엘리사의 모습일 수 있기를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마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인내를 가지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찾아 구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